요즘 그 연애프로그램들이 정말 핫하잖아요 진아씨도 즐겨보신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그 프로그램 이름 내기해도 되나? 아 됩니다 환승연애 다 보셨어요? 지금 나온거? 네 지금 오늘 가서 하나 더 봐야돼요 그거 보면 이제 다 보는건데 제가 이런거를 하나도 막 뭐 요즘 뭐가 핫하다 이런거면 한 2년 뒤에 아 그거 요즘 보면서 재밌더라 아 뭔지 알아요 뒷뽑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하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얼마나 재밌겠어 이러면서 와 너무 재밌는데 맞아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저 짜식이 막 이러면서 어우 답답해 막 이런것도 있고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궁금한게 혹시 이런 연애프로그램을 처음 보신건가요? 처음 봐요 그럼 요게 약간 영감을 얻기도 하실까요? 어 네 그리고 아 여기에 그 환승연애 시즌1때는 제 노래가 그 잘가라는 노래가 실렸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마지막회에 진실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나왔으면 좋겠다 하하하하하하 환승연애 보고있나요? 듣고있나요 제한침부들? 진실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니까 최종은 모르는거니까 하하하하 네 그럼 어떻게 새드엔딩인건가요? 뭔가 새드엔딩이 있을수도 있다 있을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나 뭔가 예상돼 아니야 아니야? 아니야 예상된 사람이 아 몰라 내 얘기 못할게 하하하하 저 지금 약간 18화 보고 있거든요? 아 저도 18화 보고 있어요 저 18화 보다가 지금 중간에 멈췄어요 왜요?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서 못보겠어서? 네 잠깐 멈췄어요 식구가 지금 아껴두고 있거든요? 제가 두개 남은거잖아요 다음주에 하면 이번주에 하면 끝인건데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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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아